바다의 에너지 고농축 바다 영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에터미, 바다 유래, 밀착 솔루션 마린 앰플 겔 마스크, 마린 앰플 아이패치 각질 때문에 푸석푸석해 왜 이렇게 칙칙하지? 주름이 또 늘었어 늘어만 가는 피부 고민 피부 본연까지 케어할 수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30억년 전부터 존재해온 해조류의 뛰어난 생명력과 에너지를 독자적인 유효성분으로 개발하여 피부에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그대로 마스크로 만들었습니다 얼굴에 빈틈없이 밀착되어 체온으로 자연스럽게 흡수 즉각적인 수분감과 효과를 전달하는 에터미만의 맞춤 공료를 찾았고 수분 진정, 미백 탄력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성분과 기능을 담아 하나뿐인 처방을 완성했습니다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도록 노메쉬 타입의 구조부터 다른 마린 앰플 겔 마스크 온수에서 100% 녹아 사용 후에 고농축 마린 에너지를 한 번 더 이뿐만 아니라 부위별 고민을 위한 아이패치까지 이제는 마린 앰플 겔 마스크로 강력한 수분 진정, 미백 탄력 효과를 경험해보세요 에터미 마린 앰플 겔 마스크, 마린 앰플 아이패치 아티스트로 스팸 유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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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쾌